자 이제 2회 말입니다. 8번 타자 김휘짐 선수입니다. 밀어 때렸습니다. 밀어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루는 천진대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노시완 3번 타자. 2구 때립니다. 바운드 높게 튀었습니다. 신민재 끊고 2루 연결. 버스 아웃. 와 엄청난 수비를 신민재가 선보입니다. 찍어 때렸어. 오 손빈 잡았어요. 1루 아무수입니다. 밀었습니다. 2루 땅볼. 2루 잡아서 3루를 선택합니다. 3루 주자는 그 사이 홈을 밟았습니다. 타석의 선준호. 원투에서 밀어냅니다. 땅볼 2루수 막아놓고 신민재 돌아서 던집니다. 2루수 LG 트윈스 신민재입니다. 카운트. 1사이 주자의 한 코너. 주자 스타트. 그리고 한 손 넘어 때립니다. 배치 끝에 걸린 타구. 에멜 위치로 갑니다. 1루수 젠걸음. 잡아 냅니다. 2타구를 건져냅니다. 아웃 카운트 연결됩니다. 투투에서 강하게 때립니다. 센터쪽. 1루수 잘 막아놓고 1루 송구 연결합니다. 원아웃. 3루수 변하고 때립니다. 투스키 넘었지만 뒤를 바칩니다. 1루수 신민재. 러닝트로우 연결. 완벽합니다. 그때 좀 파식을 취하면서. 1루수 이루소. 잡고 1루까지 전달합니다. 걷어올렸고 센터쪽 중견수 전력질주 내려와서. 1루수가 잡았어요. 2루수가 타구를 처리합니다. 굉장히 카운트 싸움을 할 때. 건져 올렸고요. 1루수. 가칩니다. 신민재. 신민재 수빈. 4구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쪽 짧은 타구. 신민재는 뒤로. 바키민은 앞으로. 신민재. 워우. 최원택. 풀카운트 끌어당깁니다. 땅볼. 강한 타구. 시프트 막아놓고 던집니다. 1루에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와 이건 정말 예술적인 습이네요. 넣을 수 있습니다. 3불원 스트라이프. 강민호 탕택. 잡아냅니다. 직선타. 2타구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빠져 있습니다. 강한 타구. 신민재의 슬라이딩. 멋진 승입니다. 공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신민재. 올라오는 투수들마다. 신민재가 또 한 번에 기가 막힌 플레이를 해줍니다. 조구 높은 공 당겼습니다. 오우 신민재. 1루 투하우. 그렇죠. 조구를 끌어당겼습니다. 시프트에 걸립니다. 2루 땅 볼라아웃됩니다. 원아웃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날아오르는 신민재. 1루 침타구. 1루 소. 샨민재가 잡았고 1루에. 3루에. 때렸습니다. 딱볼. 투수 맞고 굴절 됩니다. 2루서 나타났고. 베이스 맞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새로운 슈퍼스 운행이. 수비에서도 글러브에 골절이 됐는데. 혼자서 원맨 더블플레이를 완성합니다. 아멘.